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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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일 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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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일 야 얘들아 그만 좀 싸워 송이야 그만 좀 싸워 이제 애들이 이제 서열 싸움을 많이 하는 계절이에요 요즘 이제 두살 그룹 애들 이제 송이 그룹 애들이 계속 이제 서열 싸움에 끼어들면서 요즘 이제 잦은 이제 서열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죠 너무 쉬어 너무 쉬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으아! 에에에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회 싸움은 저희도 지켜보고 있고요. 너무 싸움이 과외되면 저희 사역사들도 통제를 하죠. 이제 그거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말린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무리의 사회 싸움을 해서 리더가 필요한 게 맞죠. 양들이 보통 박치기를 할 때 그 힘은 3,400N이라고 해서 한 346kg 정도의 힘으로 박치기를 해요. 그 힘은요. 우리 두개골이 부서지는데 필요한 힘의 60배예요. 이 힘을 어떻게 부서하냐면 두개골의 봉합성이라고 그러는데 뼈와 뼈판의 뼈판 사이가 이렇게 닿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막 통니바퀴 전되어 있거든요. 꽝하고 충돌할 때 그 충돌의 힘을 많이 부서해요. 아이캄한 힘을 많이 부서하게 됩니다. 아이캄한 힘을 많이 부서하고 있습니까? 아이캄한 힘을 먼저 합니다. 오이캄한 힘을 많이去 아이캄한 힘을 많이 부서하게 됩니다. 아이캄한 힘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자기야.. 나는 안 안 먹었다고.. 랭랭.. 랭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